전북과 전남, 그리고 경남을 잇는 남도의 첫 줄 섬진강. 경쾌한 분위기가 감도는 걸 보니 섬진강에 뭔가 신나는 일이 있으려나 봅니다. 임실군의 자랑인 필봉농악단의 공연으로 이른 시간부터 흥겹게 달아오른 분위기. 섬진강 인근에 자리한 강진, 덕치, 청옥면 주민들이 함께 마련한 섬진강 다슬기 축제. 작년 첫해부터 반응이 뜨거웠다고요. 청정자원을 넉넉히 품은 섬진강. 그중에서도 임실 다슬기는 모양이 팥처럼 동글고 예쁘다 해서 팥 다슬기라고도 불리는데요.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되기 무섭게 저마다 팔다리를 걷어붙이고 다슬기 잡기에 푹 빠졌습니다. 저도 어머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돌을 더듬어 보니까요. 오예!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오예! 이제 좀 손맛을 알겠다 싶었는데 어느덧 다슬기 잡기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싱싱한 다슬기! 꿈틀대는게 보이시죠? 아직 축제는 끝이 아닌데요. 다들 손에 뭔가 하나씩 들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손에 어망이며 반두며 완전 무장을 하고서 매기잡으러 또다시 붕덩! 묵직하게 그물이 차오르는 뿌듯함! 한번 경험하면 멈출 수 없는 기쁨이죠. 다슬기 축제의 제2막! 바로 맛의 향연! 다슬기를 넉넉히 올린 다슬기 부침개도 있고요. 시원하게 우러난 수제비도 몸 녹여줄 준비를 마쳤어요. 이야! 다슬기! 완전! 사실은 제가 오늘이요. 매기도 잡고 다슬기도 잡느라고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다슬기 땅을 먹으니까 피로가 쓱 날아가는 것 같아요. 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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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기!